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기고도 북한의 저작권료 출심 소송에서는 또 패소 판결을 해서 북한에 의해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식인가 살펴보면 최근에 법원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들 가운데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국내 북한 재산에 대해서 채권 압류라든가 추심 명령까지도 받아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었던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일명 경문협의 지급 거부로 진행이 된 추심금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해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과거의 경찰이었던 A씨 같은 경우에는 1950년 9월 달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A씨처럼 이런 식으로 납북이 된 사람은 전쟁 기간 동안에만 무려 10만 명 이상이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북을 당한 A씨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찬여 B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달에 북한하고 북한의 수령인 김정은의 불법적인 납북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위자료로 최소한 5천만 원을 지급을 하라면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B씨가 이렇게 김정은이라든가 북한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전후의 납북 피해자들과 달리 전시의 납북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인원이 많다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 6.25 납북자법에서 보상 규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북한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소송을 진행한 B씨 같은 경우에는 강제 납북이라든가 실종은 피해자들의 생산하든가 행방, 귀환 또는 유해 송환 등이 이뤄져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달에 B씨의 청구를 모두 다 받아들여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승소를 하긴 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 애들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할 리도 없고 또 남한에서 북한이라든가 김정은을 대상으로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또 한편으로는 북한 애들이 과거에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얘네들은 뭐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책임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B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애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배상에 나설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에다가 북한 애들이 남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 압류라든가 추심 명령을 신청을 했고 법원 측에서는 이거 역시 정당하다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에 북한의 재산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나마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은 북한의 저작권료인데요. 그리고 B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애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저작권료에 대해서 채권 압류라든가 추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 B씨가 추심할 채권으로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서 진수한 저작권료 3억 8,219만원에서 추심을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문협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북한의 영상물 사용 관련해 가지고 저작권료를 지급을 하라면서 현재 23억원 정도를 징수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우리 방송사에서 북한의 자료를 사용을 할 때 저작권을 지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북한 관련 자료들을 사용을 할 때가 많은데 원래의 대로라면 사용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을 해야겠으나 현재 남북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그동안 방송사에서는 관례처럼 북한의 영상 자료를 그냥 사용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임종석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면서 경문협이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저작권이 침해가 되면 안 된다면서 국내 방송사로부터 북한 방송을 사용을 할 것이라면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고 요구했고 자신들이 경문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 저작권료를 걷어서 북한에다가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단체에서 지금 저작권료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저작권료를 걷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북한에다가 전달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루트로 돈을 보내고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돈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딱 까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는 경문협 측에서는 한 23억 원 정도를 북한에 줄 돈으로 저작권을 지금 걷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B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 측에서 경문협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라라고 이런 판결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가 없는 것이 경문협 쪽에서는 지급을 거부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돈은 북한이 아니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 저작물 저작권자들에게 줄 돈이라고 주장을 했고 배상을 거부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B씨가 지금 배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북한이라든가 김정은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돈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더욱더 골 때리는 거는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재판부 측에서는 경문협의 주장이 맞다면서 경문협 쪽에다가 손을 들어줬고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법 쪽에서는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문협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등 저작물 저작권들의 돈이기 때문에 B씨에게 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북한은 방송사 역시도 전부 다 국가일 것이고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는 나라이며 말 그대로 조선방송위도 북한 노동당에 귀속이 된 국간선저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김정은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조선방송위가 마치 우리나라 방송사처럼 독립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문협의 주장은 괴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법원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번 판결이 문제인 것은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좋지 않는 판례로 남는다라는 것인데 앞서 6.25전쟁 국군포로인 한모씨하고 노모씨가 B씨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2020년 북한군에 시신까지 소각이 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두 자녀도 지난 4월달에 중앙지법에다가 북한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와 같은 소송들이 이번에 법원의 판결에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은 경문협이 북한의 곡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진짜로 기가 막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도 진짜로 양심이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나라 곡관은 그렇게 열어제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놓더니 지금 북한의 곡관을 지키겠다면서 저짓거리 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로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뭐 임종석 같은 인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유독 경문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많은데 임종석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송영길이라든가 수도권의 중진인 우상호, 홍익표 등도 전부 다 경문혁 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랬던 모습을 보면은 왜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보다 북한 애들을 못 챙겨가지고 안달이 그렇게 났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명백하게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나서서 북한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정권만 바뀐 것이지 우리 사회 곳곳은 아직도 바뀌려면은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